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 뉴코드야 점수 차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나랑 내가 먹으러 녹기 시작했는데 쌌다 쌌다 아니다 이거 심해 있으면 탱커 해야겠다 아 저 심해 빼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점프 있어가지고 아니 둘 다 써도 아 둘 다 안 섞으면 제가 그러면 써보려고 해요 네 그렇게 하고 라인 좀 해줘요 라인 유적 아니긴 한데 라인 좀 할게요 아 뉴코드야 깔끔하게 너 한판 지고와라 뭐? 어 뭐 어떡하라고? 야 자꾸 점수 차이 벌어져 내가 녹쾌셔야 했는데 아 야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야 나 나 나 루시가 필요없구나 어 힐러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솔저가 솔저 가져갈까 솔저 괜찮은 것 같애 솔저 둘 투투하면 될 것 같은데 파라 뜨면 맥이다 애매하긴 하다 한방기가 없다 맥해 맥 파라 보다 맥이다 아 진짜 솔저 보다 맥이다 뭐라고? 야 야 야 근데 우리 메인들 없어 에이 뭐랄 맥클인데 그거잖아 상대 뒤로 빠져있었구나 아 아 이거 아나님 같이 있으니까 내가 제가 뒤에 2층 올라가 있을게요 아나님 같이 있으니까 아나 홍금맨이 파라일거에요 파라? 파라 떴다 좋됐다 파라 파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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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라인 유저 아니에요 저 예 파라 한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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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보자 파라 개피 아니다 메르시 붙어있다 3층에 파르시 알았잖아 알았잖아 이 ον 구비 뷰렐라 다 저기 삐 뷰난 알았다 moms 라인베 나 때린다 어디로 끌려서 못 와 바로 야 안 한 지켜야지 윈선 옆 피! 애들 밀고 들어올테니까 빠져있을게 자리가 두른 씩 빠졌고 팔아 오른쪽 원숭이 보자 원숭이뽕 아이고 너무 취약하다 아 나 초월.. 아 초월 안되 6분?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하면 점수 개선핸데 빠른데 너무? 너무 빨라 아.. 이거 뽑자 이따게 해야겠다 너무 이상하다 겐지 들어 겐지 카르시 무시하고 겐지 들어 이 조합은 또 뭐죠? 던지기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 탱커 뽑으면 돌진조합처럼 써도 될 것 같은데 공격된 라인 필요하지 않나? 음.. 뭐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음.. 뭐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지직거려요 누가 저거? 뉴 코드야? 아 배고파 아아 지금 됐어요? 네네네 지직 없어요 근데 라인 쪽이 아니라 아주 못하는데 아주 못하는데 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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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아아 아세요 아 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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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아아… 아앙 동경 시작까지 승시차 마음을 비우고 어학 응 또 로도구가 났나? 라인 빼고 도움이 되는 오가니 형 이번에 팔아 다니면 소울즈엘 중인데 우파모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믿고 오른쪽 갈게요 웬만하면 오른쪽 병마들어가서 우측으로 가요 라인이 압상 뜨고 이속 왔겠다가 바로 갈게요 파라 파라 바로 들어갈게요 이속 파르실 파르실 디바 디바 라인이 빠졌고요 라인 다운 파르실 갇혔어요 여기 메르실 개피 아나 혼자 오케이 안았다 안았다 안 안았다 파라 파라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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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혔어요 메르시 디바 개피 어이큐 자리야 자리야 쉴드 빠졌어요 자리야 쉴드 빠졌어요 파라 파라 조심 이거 저희 힐 안들어가요 힐 안들어가요 신나게 자리야붓어 조용히 줄 수 있어요? 정치 파라짤 파라짤 힐러가 죽을 수 없어 다 죽었네 다 죽었네 다 죽었네 다 죽었네 뚫은 줄 알았는데 뚫은 줄 알았는데 파라가 안 뒤졌어 50번 파라 죽은 줄 알았는데 뚫은 줄 알았는데 이석 오른쪽 너무 없어 꼭 있어요? 꼭 몇 퍼에요? 팽커들 떨어졌고 라인 떨궜어 라인 떨궜어 파라 조심 파라 오른쪽 3층 파라 오른쪽 3층 파라 오른쪽 3층 파라 오른쪽 3층 포그 그랩 아이고 포그 개피 포그 개피 이거 라인 망치죠 파라 없어요 파라 없어요 이거 자리야 자리야 라인 자리야 라인 거점 왼쪽 방 아나도 있어요 아나도 그냥 궁 써 그냥 궁 써요 나 정력이 났네 어딨어? 아나 아나 거점 아래 아래 알았다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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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호구 라인 다운 호구 한대 호구 한대 호구 한대 이거 파라파라파라 아 호구 살렸다 호구 살렸어요 호구 하나 아 궁 써요 이거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뺏다 가야겠네 뺏다 가죠 와 와 이제 파라 잘 쏘냐 아냐 파라가 잘하는게 아니라 쏘냐 너무 아껴 파라씨 다 짜라오셔야겠잖아 강수 파라씨 다 짜라오셔야겠잖아 강수 싸우자 파라 오른쪽에 라인 자 잡곡 파라 개피 아 못해 아 못해 터진다 라인 망치 조심 망치 조심 망치 조심 95 비트 95%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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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망했다 파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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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야돼요 아니다 거점 먹죠 거점 먹죠 파라 비빈다 오케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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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점 먹었다 이거 바로 들어가죠 바로 들어가죠 상대 원숭이 바꿨어요 다시 3텡 그대로 우리 라인해줘 파라 파라 뒤에 파라 뒤에 파라 가까이 오시게 파라 아직 살짝 못딱하고 아이고 알았 메르시게 피 메르시다 파라살 파라살 왼쪽에 라인 왼쪽에 라인 호그 뒤에 아 정신없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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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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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땀 뒤에 로드야 룩 호그호그호그 호그지야 호그호그호그 호그호그 오케오케 나이스 2분?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 어차피 여기는 밀리나 안 밀리나 그거 결정되는 거라서 점수 2분? 2분 차이 말만 한게 빠르다 너는 17시간 방송을 할 수가 있냐 아 아씨 어떻게 그렇게 하냐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가십시오 뭐죠? 신고 한 번씩 부탁합니다 아 개웃기다 진짜 뭐죠? 탈출한거에요? 아 모르겠어요 저도 튕긴거 같은데 말하다가 나간거 보니까 아 저 사람 징퉁이라면 튕긴거겠죠? PC방이거든요 튕긴거겠죠 와 PC방 꺼졌으면 저거 저거 돌아올려면 한 번 끝날 때까지 안 돌아올텐데 저 못 들어올텐데 2분 아 저거 이거 돌아올 수 있지 않나요? 네 시간 지나도 돌아올 수 있는데 네 시간 지나도 돌아올 수는 있어요 편의 처리 될걸요 그 사람은 그 세진이는? 그 사람은 점수 한판 점수 깎이고 들어와세요 로그인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들어오겠네 아 개웃겼다 승금없다 뭐야 제나타 제나타? 루이시고 낫지않아요 파라 때문에 파라 빨리 와라 세진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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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발하지마봐 출발하지마봐 아 이거 출발하면 안될거같아 출발하지마봐 출발하지마봐 야 아예 궁 안채워주는게 나아요 3분 3초까지 기다려보자 네 지금 긴 말 보내볼게 접속했으니까 들어올 수 있으면 오겠죠 아 확 위도 뽑아봐 지금 잠깐 가라 계속 치료해줄템 잠깐만요 어차피 올 때까지 기다려야되니까 혹시 모르는거지 안들어왔진데요 저희끼리 갑시다 네? 안들어왔진데요 어? 위도로 땄어 가면 5대 1 해야겠네 들어가죠 명면 가자 명면 지금 저희끼리 가고서 뭐해 어 로드 개피 야 나 끌렸어 정말 왜언니? 어디야 어디야 왜 안들어왔진데? 아 로드 개피 로그인까지 했는데 안들어왔진거 으아아아 부정상적으로나 가지면 아우 뒷부분 나 집필 가지고 와아 자기가 못이겨 응 이거 억백해야 돼 이거 디바닌x2 랑도x2 해봐야지 뭐할거야? 와 이거 이기 힘든데 1기 이거 20대로 한 번에 들어갈래요? 이거 고기 모아서 한 번 들어가보죠 루시오 하나 해주세요 근데 이거 쟤한테 초월 있어가지고 이대로 한 번 들어가요 그냥 쟤다가 이대로 어쩔 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어 어 궁 빼죠 궁 빼줘? 궁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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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여줘 나 죽여줘 요 궁 뺐어요 궁 뺐어 포우 궁 빠졌고 망치 빠졌고 상대방 아나만 궁 있어요 아나 저는 이번에 초월 쏘 들어가죠 초월 찼어요? 아 초월이 난다 뽕 찼어요? 초월 뽕 둘 다 있고 겐지 반사 겐지 반사 초월 써도 저 궁 있어요 아이고 쓰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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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궁 한번 덮해요 저 초월 돌렸는데 차라라 님들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2탐 들어가야 돼요 2번탐 2번탐 못 들어가면 못 들어 파라공 있어 이미? 파라공 있어도 나머지 궁은 다 빠졌으니까 들어가보죠 애들이 씨발 내려올 생각이 없어 아 씨발 디바니 로봇 빠지면 안 돼 겐지 궁이랑 한번 들어가보자 와 죽겠다 잠시만 잠시만 한번만 채우고 가자 아이 겐지 뒤에 한번만 채우고 가 뒤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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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잠깐만 이거 정신이 없다? 잠깐만 다 성공성 더할까요? 다 성공성 더할까요? 이거 계속 끌다가는 저희가 먼저 박아야되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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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뽕 뽕 바로 드릴게요 네 겐지님한테 뽕 바로 드릴게요 내 빠졌어 내 빠졌어 내 빠졌어 들어갈게요 위로 슬프다 쓸게요 네 아 겐지 뒤에 아나 자리에요 아나 자리에요 뒤에 뒤에 자리야 필 뒤에 자리야 필 자리야 잘 저희 자 저희 아나 없어요 저희 아나 없어요 저희 아나 없어요 어 미안해요 이 정도는 약과야 딜러 꺼내 딜러 꺼내 딜러 꺼내 와 저 겐지 짤랐어요 빨리 가졌어 빨리 가졌어 빨리 가졌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거 라인만 자르면 되는데 라인 잘랐어요 라인 잘랐어요 워크서스 봐 아나 온다 합류하는 거 자르면 돼요 네 아나 왼쪽에서 아나 재웠어요 아나 재웠어요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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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부터 아이고 자 정보면 5대6으로 다 됐어요 하나필 일단 뚫긴 뚫었어 뚫긴 막기만 하면 돼 아 또 위험금 참는데 최소한 무승부만 만들면 돼요 이거 A 뚫려도 B에서 막으면 돼 근데 5분이라서 첫번째에서 A에서 막으면 무승부라도 만들어보죠 네 아 이거 아깝네요 아 아 막 오리 해치취 아 죄송합니다 다들 아니요 와공 되죠 심해 아나 솔져 아 심해 아나 솔져 탱탱 조금명 나가 저 솔져 잘 못함 이거 탱크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제가 이거 더 잘리면 바로 끝이네요 이거 네 저희 저희 그거 저희 지금 아캡트 게임이에요 아 아 이거 5대6 이거 이기면 전립공상으로요 잘려볼게요 디바 안되나? 디바요? 아 저 디바 로드호그? 로드호그 되나? 저 디바 할 수 있어요 저 로드할 줄 아는데 일단 픽 해보세요 제가 남는 거 해볼게요 네 제가 디바할게요 솔져가 남을 거 같아 솔져가 솔져가 날려나? 우리 어차피 지속딜 문제가 아니라 잘라야돼요 저희 네 어차피 저희가 한 명 잘라야돼서 저희 지속딜 해봐야돼서 네 그냥 제가 막고 디바 호그님 자르는 거 막아요 네 여보시다 아 형 2층에 올라가 있을게요 A에서 3분만 버티면 돼요 A에서 3분만 버티면 돼요 B에서 3분만 막을 수 있거든요 5대6이라도 5대6이라도 그니까 A에 3분만 한 게 진짜 힘들어요 5대6이면 파라 따라야돼요 이거 첫 턴을 막아야되는데 첫 턴이 5대6이라서 애초에 힘싸움이 엄청 달리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파라 따라야돼요 파라 파라 윈스터 파라 겐지 윈스터 파라 겐지 윈스터 아 돈 됐다 이거 이거 뜨면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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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힘싸움 안돼요 내려보세요 포그 그래 빠졌고 아예 내려가죠 거점으로 들어가야돼요 윈스터 왼쪽 3층 아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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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는 다 몰렸다 와 뭐 판해주네 큰일났다 파라 겐피 파라 겐피 와 키웨이 짓나 파라다 얘네 아 파라다운 파라다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누가 메이 뽑았어 누가 메이 뽑았어 내가 메이 뽑았어 거점을 지켜야해요 딜러 뽑아요 이거 아 바로 손보라 바로 손보라 리퍼 박스다 갑시다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바이킹한다 다 또 말할게요 어 앉아있으면 봐주지 않을까? 앉아있으면 봐주지 않을까? 앉아있으면 대가리 터져요 터요 터요 봐주지 않을까요? 안 봐줄까?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아 오케이 오케이 겐지의 킹 겐지 겐지의 킹 겐지의 킹 겐지의 킹 어 잡았어요 겐지 피해 겐지 있다 야 강도가 있다 내 힐이 안 들어간다 힐러가 없어서 오구 피해 오구 피해 오구 피해 오구 피해 아 밑에 개 어 근데 질 시간이 멀어지는 것뿐이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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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야 아쉽네요 아쉽네요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아 아깝다 아 맞닭으로 떨어졌어 와 개 열받아 아 내가 루타기 할 거 그랬나 그럼 이길 수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거 아 이거 튕겨가지고 못 이겨요 무승부 할 수 있었던 거 같은데 아 죽어진다 죽어요 고맙습니다 아 여섯 명 동시에 안 떴네 아하